모로코 제4의 도시 패스 수많은 위성 안테나가 여행자의 시선을 끈다 1200년 전 이슬람 왕조시대의 정출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패스의 메디나 대서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특히 상공업이 발달했다 패스는 금속공예로도 유명한데 결혼식 잔치 요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런 노트륵도 전부 손으로 두드려 만든다 메디나를 걸어다니면 다양한 삶의 현장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선 하루에 2천 개의 빵을 만든다고 한다 메디나의 거리는 매우 좁아서 차 대신 당나귀가 짐을 싣고 다닌다 그런데 엉덩이 부분에 주머니가 달려 있다 도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기적이다 길가에 쓰레기통을 뒤지지 못하게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 게 좀 불쌍해 보였다 아멘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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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